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, 3, 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종 곳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다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, 3, 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종 곳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들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, 3, 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종 곳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들 2, 3, 7 살릴 70인의 제자들 2, 3, 7 살릴 70인의 제자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들 아멘